죽는다! 죽는다! 선정일 죽는다! 살려야 돼? 죽었다 아 이런 맞았구나 아니 맞진 않았어요 아까 한번 기절해가지고 그런거야 원 줄고 있어요 지금 복수는 해야되잖아 근데 밖에 둘이 있었어 보니깐 한 명이 봐주고 있었고 한 명이 뛰고 있었는데 내가 봐주는 애를 못찾았어 아 근데 너무 쳤어 왜냐면 뒤로 와 앞에 있어요? 앞에 있어요? 내 앞에 있어요? 차 뒤에 차 뒤에 아 양방이다 양방이다 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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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